안녕하십니까. 레지시 탕수 정광영입니다. 어제 제가 이 방송을 했죠. 러시아 1차 국가부도 러시아는 끝났다. 사실상 러시아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에 가끔 아주 몇 분이 러시아는 그렇게 안 끝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중국도 있고 인도도 지금 가스 가격 떨어졌을 때 왕창 사가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유럽도 지금 가스를 못 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러시아 국내에 좀 있다. 원인만 해도 얼마고 가스만 해도 얼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주장을 깨기 위한 방송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또 막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러시아에 지금 기회가 생긴 거 아닐까? 하신 분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완전 나갑니다. 미국의 제재로 달러 지급이 완전히 막혀버린 러시아 정부가 국채이자를 드디어 루블화로 지급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이런 러시아의 루블화 지불은 채무부리행 즉 디폴트 즉 국가부도 위기만 키운다. 이제 러시아의 국가부도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1차부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1차부도가 확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죠. 확정적으로 간다. 거기다가 또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왕창망신을 당했습니다. 뭐냐.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현재 시간 6일 우리로 볼 때는 오늘 새벽이 되겠죠. 만기가 돌아온 달러 국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익명의 미국 은행에 6억 4천 9백만 달러 약 8천억 원 가까이를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익명의 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거부를 당해버렸습니다. 응? 그건 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돈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돈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익이 되는 데를 쫓아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왜 거절했을까요? 또 실제로 러시아가 익명의 미국 은행에 6억 4천 9백만 달러나 보냈을까요? 러시아의 이야기는 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보낸 건 아니고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이 해당 은행은 JP모간체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자금을 루벌로, 루벌로, 달러가 아니라 루벌로 러시아 국립결제원의 특별은행 계좌에 송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채권자한테 주어야 되는 돈을 다른 은행에 송금을 했는데 그걸 처음에는 6억 4천 9백만 달러로 준비했다면서 왜 루벌로 입금시켜? 러시아의 국립결제원에다가 왜 루벌로 입금시켜서? 러시아는 길을 쓰고 이번 부도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는 대단해요. 그런데 미국도 길을 쓰고 이 결제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힘이세요? 금융에 관한 한 러시아는 미국의 잽도 안 되죠? 상대가 돼야 뭐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길을 쓰고 한쪽은 결제를 하려고 하고 어쨌든 부도위기는 넘기려고 하고 러시아는 이번에 부도나무는 이 예판은 한 10년 이상 갑니다. 옛날 구소련 넘어갈 때랑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도는 꼭 맞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루벌로 자기네 은행, 자기네 국립결제원에 입금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찾아가라. 이걸 미국 은행에 입금을 못 시킨 이유는 뭘까요? JP모간체에서는 왜 그 돈을 달러로 못 받았을까요? 받는 적시 철컥 금지되버립니다. 출금이 금지되버립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 JP모간체서도 못 받아요. 줄 사람은 줘도 받을 사람이 못 꺼내요. 그러면 돈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궁여 지책으로 러시아 국립결제원에 돈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달러를 안 넣고 루블로 넣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러시아 정부가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그렇게 루블로 지급해놓고 국채 상환 의미를 완전히 이행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행했습니까? 책임자는 얘기했는데 자기네 은행에다 루블로 넣어놓고 이행했다. 러시아 정부는 일단 국가가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국채 보유자, 즉 외국에 있는 국채 보유자가 루블로 지불했다고 하는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할지 말지 그건 다시 결정하겠다. 이렇게 러시아는. 그러면 이게 지불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일단 루블로 된 것도 이상하죠. 이상한데 거기다가 루블로 된 것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루블로 된 것을 찾아왔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융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달러로 융통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걸 러시아 안에서 달러로 바꿔서 나온다고 해도 그 위험성은 크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러면 달러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아직 달러로 바꿔줄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못할까요? 러시아가 지금 긴급 조치를 발효시켜놨거든요.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자 모든 사람들이 자산을 동결시켜놨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도 못 가지고 나와요. 러시아 법에 의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는 집을 했다 하고 배 쬐라 이렇게 나오면 부도죄. 그런데 이게 유예기간이 있어요. 30일간의 유예기간. 미국과 유럽 등 서방정부들은 러시아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대규모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 결과 러시아의 자산입니다. 분명히 러시아 돈이에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못 찾아요. 꽁꽁 묶여버렸는데 여기서 해외 자산 이건 대부분 미국에 있네. 미국과 유럽에 있겠죠. 이거는 이제부터는 전혀 못 찾아요. 금 있네. 금. 금 저거 찾았으면 되겠네. 금도 지금 묶였고 일부 국가에서 금을 융통시켜주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이번 G7회에서 다 끊어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 이거 있으나 만화한 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 다 외국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러시아가 영원히 못 찾을지 몰라요. 영원히 날릴 돈이 될지 몰라요. 왜냐?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 돈 하나도 못 꺼냅니다. 러시아 국채를 샀던 사람들도 이 돈 가지고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슬슬 꿈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액으로 볼 때는 괜찮은 금액이에요. 6,300억 되니까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한 달 전에 작성해 놓은 거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가로 계속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대부분이 묶였는데 자 그럼 중국 국채인내 840억 달러 중국 국채로 하면 되겠구나. 이게 만기가 돼야 적어도 돈 달러 할 거 아닙니까? 중국 국채가 만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중국한테 가서 돈 주세요 하면 줍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국 국채를 다른 나라 가서 융통시키면 되겠네. 다른 나라 가는 순간 또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자기네 재산의 90% 이상이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동결됐다가 나중에 돌려주겠지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배상금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못 돌려줘요. 그냥 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자산은 어디 있노? 재산은 어디 있노? 없지는 않지. 있긴 있지. 지금도 러시아는 인도, 중국, 유럽에도 가스, 기름 다 팔아먹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격까지 올라가지고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가 여전히 현재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원자재 수출로 올해 연 3,210억 달러나 벌어들일 수 있다. 이게 월 따지면 약 268억 달러예요. 괜찮네. 268억 달러씩 들어오면 괜찮네. 그런데 이거는 어린 반 분의치도 없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름 팔아봤자. 이거는 어디 있었냐면 가디언지 분석인데 가디언지 분석을 보면 러시아의 외환 및 금 보유액은 지난 2월 24일 개전 이후 총 388억 달러가 감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라? 388억 달러가 감소했으면 대충 한 1개월짜리니까 월 388억 달러가 감소했으면 한 달에 최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268억 달러인데 전비를 포함해서 써야 되는 돈은 388억 달러라는 게 계산이 되어야 나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전쟁 비용 탱크 한 대 얼마 포탄 한 대 얼마 먹는데 얼마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수입 올리는 거 수출로 벌어들일 돈 수입하는 거 빼고 수입하는 거 빼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빼버려 있습니다. 그걸로만 월 약 268억 달러를 벌더라. 이거는 30% 가까이 늘어난 거다. 왜 늘어났어요? 유럽이 지금 올겨울을 대비해서 가스 지금 비축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스값이 올라가서 푸틴을 볼 때는 쏠쏠하게 자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30% 수출이 올라가지고 268억 달러가 됩니다. 이걸 그러면 비축 끝나고 나서는 이게 팍 떨어지는 거죠. 비축 끝나고 또 제재가 본격화되면 이거 푹 떨어지겠죠. 그런데 개선 후에 러시아의 외환 및 검보유액이 줄어든 걸 보니까 388억 달러더라. 그러면 월 약 120억 가까이가 적자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냐. 러시아 국가 내 보유하고 있는 돈이 또 있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얼마 있어요? 120억 달러 있어요. 이 120억 달러는 무슨 뜻? 한 달이면 다 털려버리는 돈이네요. 한 달이면 다 털고 한 푼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중국한테 돈 좀 빌려줘 하면 중국이 안 빌려줘요. 다른 건 다 도와주겠는데 우리가 왕스방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깐깐한 비단장수 왕스방인데 러시아는 거지가 다 돼가는데 돈을 빌려줘요. 다른 걸로 해줄게. 가스 좀 더 내봐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스요. 러시아가 중국에 가스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스 파이프가 기존에 있는 걸로 이 파이프 팔아봤자 그거 얼마 안 돼요. 어? 그러면 속류관? 그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당장 팔아먹을 데가 없어. 그러면 중국도 별로 두면 안 되냐.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난 거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푸틴 정권이 접근할 수 있는 나머지 외환 보유액이 모두 바닥나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은 절망이다. 1년씩이나 갈까요? 자, 사용 가능한 외환 보유금은 120억 달러밖에 없는데 저거 한 달치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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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해도 1년은 고수하고 서너 달 가면 땡이에요. 없어요. 돈 빌릴 때도. 자,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돈 빌릴 때도 없어. 가지고 있는 거 다 강탈당해버렸어. 다 뺏겼어. 우크라이나 땅 몇 평 땅먹어봤자 이게 틀리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수지가 남는 장사입니까? 푸틴 완전히 장사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루블 하러 가져오고 루블 하러 가져가라 이거죠. 딸러는 이제는 못 쓰겠다.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루블 하러 하자. 우리 가스하고 석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축통화 형네 좀 내보자 이건데 누가 이걸 인정을 해줍니까? 위안화도 지금 기축통화가 안 되는 판에 지금 세계적인 기축통화는 딸러밖에 없습니다. 유로화가 비슷하게 그 지역에서 통용되지만 딸러밖에 없어요. 다른데 있다 해도 중국의 위안화 제가 빠지게 노력해도 기축통화 아직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가디언지 분석인데 러시아는 그동안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외환 확고를 위해서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가스 판매 대금을 계속 이곳에서 퍼파가지고 적자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메울 수 있는 적자도 이제 얼마 남아서 그러면 하나 더 있다. 자 와 러시아가 쓸 수 있는 건 아직 그래도 이거는 잘 모르겠지. 러시아의 금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의 22% 1390억 달러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또 러시아가 각국에 분산 예시해놨습니다. 와 저거가 갖고 있지. 러시아의 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하니까 영국 트러스 외교장관은 이번 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지셉은 주요 7개 국가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지셉은 국가들에게 추가 제재 도입을 촉구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러시아 선박의 입출한 금지 러시아의 전쟁 비용 충단에 동원될 수 있는 산업을 기냥한 단속 그 다음에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중단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금거래처럼 러시아의 전쟁 비용 충단에 동원될 수 있는 산업을 기냥한 단속을 하자 금까지 묶여버리고 그러면 러시아는 정말로 쓸 돈이 없어요. 물론 가스 팔아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전쟁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 지금 한 달 만에 388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이게 수입 268억 달러를 비교해버리고 120억 달러 아무리 기름 많이 팔아도 적자를 받고 있었다 지금은 러시아 기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팔고 있어요 올겨울 난방을 위해서 비축하려고 막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끊어내겠죠 러시아는 또 다른 데 가서 가스 팔면 되겠네 다른 데 가서 가스 팔려면 러시아는 LNG 선박이 있어야 되고 LNG 선박이 닿을 수 있는 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항구에는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가스 터미널이 러시아는 그 자재도 부족해요 러시아가 대량으로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지금 오히려 미국은 가스를 실어낼 수 있는 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가스가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여러분 가스는 공기 중에 휙 날아가는 기체예요 이걸 LNG선에 실어내려면 액화를 시켜야 돼요 액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압력을 가야 해서 액화시키는 시설이 포함된 그 시설을 가스 터미널이라고 해요 러시아가 그게 부족해요 그럼 실어낼 때도 없어요 아무리 가스가 많이 나도 파이프 말고는 실어낼 때도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가스 터미널 만들어도 되겠네 그거 3년 걸려요 빨라도 2년 3년 걸려요 그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하품이 쩍쩍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더 강화하겠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무엇이든지요 그날에 위기가 닥치면 기회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거기 가면 기회가 있겠죠 그럼 미국의 눈치 빠른 돈쟁이들이 러시아에 가서 지금 러시아에 투자하면 모든 게 싸고 좋으니까 되겠다 실업자도 막 되겠다 해서 달러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 금지하고 신규 투자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모든 미국인, 유럽도 다 따라 하거든요 모든 미국인과 돈 좀 가진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가 하면 되겠네 인도는 신규 투자할 돈 없고요 기술도 없고요 중국이 기술 쫓겨 있으니까 투자하면 되겠네 중국이 왜 거기 가서 해요 자기네 나라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중국이 중국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코가 석자인데 신규 투자 금지 이거 재미있었고 이번 제재 조치에서 또 하나는 러시아 정부 당국자 및 푸틴의 두 딸도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그 딸내미 하나는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할 뻔했어요 어쨌든 간에 푸틴의 두 딸내미도 제재했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푸틴은 끝났다 이걸 서방세계가 계속 전세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개인적으로도 끝났다 이겁니다 진짜로 푸틴을 올감할 수 있는 제재는 뭡니까 천연가스와 석유예요 그런데 그 천연가스의 가장 약한 나라는 독일이죠 파이프를 시설을 해놨버렸으니까 차라리 그걸로 LNG 터미널이라도 몇 개 만들어놓지 LNG 터미널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라 그랬죠 액화 시설이 있으면 또 기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스로 쓰려고 그러면 국내 가스 파이프 배관은 잘 돼 있을 거예요 독일이 그러면 액화로 된 가스를 사서 기화시키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터미널에 설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 터미날도 2, 3년 걸려요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겠다 러시아 주요 4개 은행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겠다 영내 항구의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겠다 등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당장 적용 가능한 한방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가스는 그래 좀 어렵다 하자 기양의 파이프가 돼 있고 석유는? 석유는 안 그렇지 않느냐 석유는 당장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석유는 지금 한 달 내로 빠르면 일주일 내로 유럽에서 검수조치가 나갈 거예요 그럼 푸틴의 수입 중에서 많은 부분이 또 잠겨요 거기다가 천연가스는 언제까지 잠그게 돼 있냐 하면 아무래도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안하면 독일은 특히 최소 1년은 넘어가야 가스를 잠글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차라리 조금 춥게 살겠다 하면서 가스를 좀 절감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가스요 가스 정말 재밌습니다 삼국지 이야기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 가스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참 이 지구가 둥글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러시아는 어쨌든 부도록 하는 건 틀림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서방세계는 푸틴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푸틴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목적은 뭐죠? 이유는 뭐죠? 전쟁 비용을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푸틴이 전쟁을 칠 수 있는 자금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다크웹 마켓 사이트인 히드라마켓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를 추가로 제재대상에 지적했습니다 다크웹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고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관련 인터넷 활동을 숨긴 채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온라인 암시장입니다 온라인 암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수법 이거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배웠나 러시아가 그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란텍스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러시아가 달러 막히면 암호화폐로 하지 비트코인도 있고 이드리엄도 있고 많지 않냐 그것도 잠가버렸어요 이렇게 러시아가 뭔가를 전쟁 비용으로 사용할 만한 모든 것은 잠가버리는데 부도를 안 내겠습니까 미국은 러시아의 부도가 목표다 하고는 아예 나섰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부도를 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루블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루블화 받아가라 하면 안심하고 받아가겠지 이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다 환율방어를 하지만 러시아가 환율방어 한 것은 코미디입니다 국제 코미디예요 그리고 이 환율방어를 이렇게 하면서 그 희생은 오롯이 러시아 국민의 목숨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푸틴 지가 좀 내지 완전히 러시아 정부의 대국민 강탈 행위인데 어떻게 해서 환율방어를 했냐 지금 환율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예전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은 우리나라 환율 괜찮지 않냐 어떻게 해서 이걸 방하게 됐냐 러시아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은 동결해 버립니다 러시아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자산을 몽땅 동결시켜 버리면 이 외국인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하게 되어 있겠죠 두 번째 러시아에서 주식시장을 문 닫아 버렸다가 다시 재개를 하긴 했는데 외국인한테는 매도는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팔지는 마라 그 대신 매수는 하는 것은 괜찮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식을 공매도 금지하는 게 아니고 공매도는 뭐 공매도를 하자는 게 아니고 공매도를 금지는 가끔 가끔 우리도 하는 거고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외국인 유가증권 매도는 금지다 대신 사는 건 괜찮다 사기는 사라 그럼 외국인 재산을 뜯어가지고 방어를 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러시아 기업들한테도 수출을 해서 버는 외하나 보유 중인 외한 이거 80%를 다 루벌로 바꿔가고 달러는 정부에다 좀 내놔라 뭐 이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있을 수 있다 치고 그리고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따블로 올려버렸습니다 9.5%인가 하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20%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은행 대출해가지고 뭔가 하던 사람들 이자 부담이 갑자기 따블로 늘어나는 거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0%면 시중은행 금리는 30%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못해도 25%는 받아가겠지 갑자기 10 몇 프로 내다가 한꺼번에 25% 30% 내라 그러면 이것도 화분 나올 일이죠 러시아 기업들이 지금 안 좋습니다 사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에너지 등 가스고 석유고 석탄이고 수출 대금은 모두 루블하로만 결제해라 달러 안 받겠다 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그게 처음부터 그러던지 계약위반 아니냐 계약위반이라면서 강력히 항의하자 좀 추춤거리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발행한 국채의 시장가치 시장가격은 얼마나 됐을까요 100원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00원짜리 국채는 20원 이하가 된 겁니다 종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즉 매수 희망자들 투자자들의 매수 희망 가격은 원금의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원이냐 그럼 15원 주께 이겁니다 아르헨티나인가 베네수엘나인가 거기이랑 비슷한거죠 15원 주께 그러면 100원짜리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자 수익은 고소하고 원금도 안 할래 먹었죠 물론 그걸 15%에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나중에 대박을 칠 거예요 러시아가 정상화 되고 나면 그런데 러시아가 언제 정상화 돼가지고 이거 갚는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정상화 될 가능성이 점점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러시아가 정상화 되면 러시아는 이거 찾아가지고 내 돈 주겠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꿈 깨어라 이겁니다 이거는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서방세계도 그렇고 이거는 우크라이나 거예요 말하자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개개 피해자들이 미국에 와서 재판해가지고 이거 차 붙여버리면 다 우크라이나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가 못 가져가요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다 차 붙여버려요 어느 분의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다 그랬죠 인도가 새로 사가고 있지 않냐 인도가 사가는 양은요 이번에 좀 많이 계약을 하긴 했다 치는데 전체 원유 중에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3%밖에 안 됩니다 따불러 사과도 4.26%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미국이 이번에 인도한테도 공고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한테도 조심해라 하고 점잖게 경고를 했습니다 인도도 아직 세컨더리 보이고 한 번도 안 맞아본 나라죠 한 방만 맞아보면 정신이 본척됩니다 중국은 이걸 좀 맞아 봐가지고 겁을 내는데 인도는 아직 안 맞아 봤는가 봐 맞아 봤나? 이거 제대로 한 몇 군데만 얻어 터져버리면 인도는 큰일 나요 정신 본척 들어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고 당사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옆에 있는 사람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커요 이거 콧비나요 그래서 인도를 통한 그것도 그렇게 기대할 바는 못 됩니다 그리고 참 이거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네 지금 한투운용에 러시아 ETF 투자하신 분들 혹시라도 러시아 ETF 투자하신 분들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다 푸틴 마음속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국 거래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투자신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푸틴 마음속에 전쟁을 끝내겠다 오늘이라도 전쟁을 끝낸다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는데 푸틴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는지는 다 아시죠 이 전쟁 잘못 끝내면 자기가 죽어요 정치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푸틴은 최소한의 전리품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전쟁을 못 끝내요 그런데 전 세계는 푸틴한테 손톱만큼도 전리품을 챙겨줄 생각이 없어요 푸틴과 전 세계가 붙으면 전 세계가 이기는 거예요 중국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도움도 안 돼요 진짜로 도움이 안 됩니다 위로는 되겠죠 그런데 위로와 도움은 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중국이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도와줘봤자 자기도 뛸 삶입니다 뻔하게 뛰는 돈을 그렇게 투자하겠습니까 러시아에다가 중국이 중국 비단장수가 얼마나 무서운 상사꾼들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서방은 이번에 확보해놓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전쟁이 끝나도 안 돌려줍니다 틀림없이 안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쓰는 용도를 보면 오히려 한국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 어디다 쓸까요 이 돈도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돈 썸썸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